네 로이 스케치 시끄러워? 왜 시끄럽게 하는 거야? 뭐? 아니 왜 시끄럽게 하는 거야? 왜? 아니 왜? 해볼까? 너무 시끄러워 우리 스테이를 찾아온 우리가 누구? 스트리키즈 스트리키즈는 스트리키즈 인사드립시다 하나 둘 셋 스테이 아웃 형이 지금 연장자니까 형이 인사해 그래 형이 이제 하니가 갑자기 쩌들어가지고 하나 스키키파파 미얀미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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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키파 오케이 해볼까? 인사? 내심 하나 더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인사드립시다 하나 둘 스테이 아웃 안녕하세요 스테이 아웃 여러분 미쳐버릴 것 같아 인사 자 오늘 너무 시끄러워 오늘 마애미에서 첫 알록 컨설트를 하겠습니다 마애미 콘서트를 했는데요 딱 오늘 예니 생일입니다 예다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생일 축하합니다 세 개가 나왔어 이름이 세 개가 나왔어 세 개가 나왔어 정인이 아이엔 양정인 네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? 아니 형 너 너무 못하는 거 안 돼? 화장실 갔다 와 형 형 화장실 여긴데? 야 대박이야 형 화장실 진짜 여긴데? 형 아니야 모릅적 한 거 있어 형 화장실 갔다 와 형이 화장실 갔다 오네 방송 중에 저러면 안 될 텐데 그치? 그럼 안 돼 어떡하지? 화장실 여기 있나요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화장실이 분명 저쪽인데 왜 저쪽으로 갔을까? 저기 화장실이 더 좋나? 저쪽이 더 좋나 봐 자 분명 조금만 더 기다릴까? 생일 축하합니다 아 두 분으로 와야지 내가 방도 끄고 올게 기다려봐 야 현진아 너 화장실 하는 거지? 아니 나 두 분으로 와 아 그래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인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씨 위씨 하고 오케이 오케이 무거워 빨리 해 이현아 수업 밀었어? 응 수업 밀었어 말하면 안 돼 이현아 이현아 나중에 말을 듣게 해 이현아 깜짝 놀랐어? 서프리즈?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 형아 진짜 화장실 하는 줄 알았지? 맞아 맞아 이게 무거워 그치 그치 아 근데 진짜 맞았어 너무 맛있겠다 20살 되니까 기분이 어때? 20살? 응 나 이제 20살 돼 그래 그냥 나이 먹는 거 좀 그래야지 크게 달라진 거 별거 없지? 별거 없지 뭐야 숨어들었어 이 친구 이 친구의 손이 이 친구의 손이 나쁜 손아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아이엔에 20살 된 기념으로 우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멤버들한테 우리 멤버들한테 아니야 덕담 축하를 하고 축하를 하고 덕담 더 해주시고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 빨리 줘 덕담 해달라고 네 현진이부터 한번 해주세요 덕담 활발 20살 아니지 20살 20살이 짱이지 어때요? 그래 내가 덕담을 해볼게 반말하라고 안 했어 장난이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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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 치여 그래 덕담 활발 활발 덕담 빨리 해주세요 덕담을 많이 먹고 싶구나 우리 형 우리 형 형질이 형 항상 잘생겼구나 엉치지마 엉치지마 못생겼다고 엉치지마 니고가 좀 못생겨지긴 했지만 분명 더 잘생겨질 수 있을 것이야 덕담 우리 창민이 형도 넌 한 번 해주세요? 내 이해라 창민이 형도 한 번 딱 해주세요 우리 창민이 형은 오늘 염색을 했구나 염색을 했구나 그래 그래 하지만 내일이면 색깔이 빠지겠지 내일 분명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테니까 아니야 마저 찬물로 샤워할거야 내가 부모님 샤워할테 형이 그 리노 그 적담도 먹고 싶다는데 한 번 해주세요 연기 그냥 딱 해주세요 그래 리노 형은 연기를 좀 더 연습해야 되겠구나 리노 너무 못하더라 서프라이즈 고맙습니다 네 네 잘했어 한 너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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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 한이 형은 네 됐어 할법 없어 영어 봐도 돼 한글 해법이야? 어제 다 얘기한 걸로 하자 나 알겠어 나 알겠어 나 알겠어 나 알겠어 우리 홍보기 형 그래 응 우리가 핑크색이 됐네 내 다음 내 다음 우리가 핑크색이 됐네 내 다음 영어를 캐리하는 모습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오케이 내 다음 아무튼 개리해 그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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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제 그 사진 찍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진 찍었어 야 너 내 사진 찍어주지 않을까? 어 내 사진도 찍었어 그거 못 쓰지 써요 너 왜 케이크를 쑤시고 그려 괜찮아요 응 엑봤어 맞아요 우리 마이애메에서 혼자됐잖아요 네 어땠어요? 좋았어요 또 좋았어요? 좋았어요? 우리는 항상 좋아요? 네 좋아요 현진이 어땠어요? 좋아요 좋아요 옆에서 좋아요 우리 짱빈이 어땠어요 짱빈이 좋아 누가 봐봐요 좋다고 누가 봐봐요 내가 형이야 자 오지 마 어땠어 없어 지금 싸우고 있잖아 아니야 진짜 나이 날 못 잊겠어 우리 리누 형은 어땠어? 좋았어 좋았어 리누 형 좋았어 우리 영복이 어땠어? 좋았다 응? 냄새나 냄새 났어? 냄새 났어? 냄새 났어? 나야? 나야? 빨리하지 말라고 속도 냄새인가 봐 이런 캔들 어땠어? 어땠어? 오늘 콘서트 어땠어? 오늘 되게 처음으로 하니까 영복이 오늘 아주 배를 막 거북이 등껍질인 줄 알았잖아 짝짝 갈라서 거북이 등껍질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빠애미 하니까 너무 신나서 아니 봤어? 딱 그냥 왼쪽에 임하는데 또 뒤에 임하는데 거기 그냥 우리 뭐지? KCON인가? 그때 하는 느낌이었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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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넓었어 되게 넓었어 힘 받았어? 응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막 왜? 그랬어? 응 그랬어 형은 왜 안 그랬어? 나 못 그랬어 못 그랬어 못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승민이 어땠어? 승민이 어땠어? 승민이 어땠어? 나도 마찬가지로 고인들이 너무 커가지고 노래한테 되게 친진하다 그랬어 너 했어 그래서 이거 했어? 이거 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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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쪘 거냐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미안 언제 쪘 거냐 제대로 하자 승민이 형 재미없어 너무 재미있어 노잼캐야 노잼캐 아니 데미 저번에 그렇게 재미있었으면서 왜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잠깐만 나 자리 바꿔 빨리 누구랑 내가 쟤랑 자리 바꾸면 내가 무서워할 거 같아? 바빠 봐 내가 무서워할 거 같아? 아 왜 일어나 너 형 형이 하나는 다 너 형이 막 누구랑 너 와 너 막 너 너 그렇게 하면 나 막 이거 쏟을 거야 막 팬들이 케이크 돌렸어야 된다고 케이크 조심하래요 이거요? 이거 그래서 이거 뭐냐 재작년 거잖아 재작년 거여야 돼 제가 또 제가 엎었던 케이크잖아요 네 그거 다시 복원한 거예요 복구에 엎고 AS 맡겼어요 AS 케이스케이스 케이크에 일주일 안에 주면 다시 AS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AS 맡기고 있어요 저 노잼캐니어에 나올까? 노잼캐니어? 니 캐리어 지금 노잼캐니어 어제 저번까지는 이제 이현이가 들고 다녔으니까 이번에 넣어 네 오늘 옷에 다 묻힌 게 상자를 안 줄게 나 안 돼 난 안 돼 난 지그원 여기 세 명 내가 있어 너 캐리어 보더군 야 너 너 강 흐리 있어야 돼 우리 거 다 나아야 된단 말이야 네, 죄송합니다 영봉이가 테리어 볼 때마다 한숨을 쥐 괜찮아?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? 맞아 팬들이 케이크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요 댓글 한번 봐봐봐 나도 무슨 케이크이지? 이거요? 그냥 아인 케이크예요 그냥 아픈 민호야 소리 질렀어 나도 방금 그거 봤어 저희 목 아껴야 해요 스테이 오빠 무서워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 창빈이는 복근 언제 먹어야죠? 창빈이는 복근 언제 먹어야죠? 정윤이 행복하니 정윤이 행복하니 점점점을 수 있어 제가 봤을 땐 기약이 없어요 뭐해 만지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뭐야 밀당 짱인가요 무서웠어 소리 지르지 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곧 껴야 되는 이유가 곧 껴야 되는 거야? 왜 이렇게 놀랐어? 창빈이 얼굴에서 이엔아 너무 잘지 않아? 너도 잘 어떤 이엔아 맛있게 이엔아 시끄럽지? 응? 시끄러워 댓글이었어 응 여러분 창빈이 형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예 어떤 빛이죠? 똑같은 일이야 어떤 빛인데요? 스테이하고 빛 어? 형 얼굴에서 스테이가 보인다고요? 여러분 스테이가 보인다고요? 좀 더 자신 있게 말해주면 안 돼요? 좀 더 자신 있게 말해서 스테이가 보이지? 빛난다 빛 보여? 빛나지 민우야 애교 부려줘 형 얼굴에서 역광이 보여 애교? 역광? 미역국은 못 먹었겠다 미역국은? 형이 미역국 끓여줄까? 나 갖고 왔어 미역국은? 나 미역국 그거 그거 갖고 왔어 해봐 봐? 해봐 봐? 아니 이리 오게 태양아 어 그거 어 그거 갖고 왔어 오빠 오늘 예이 끓여줘 어 끓여줄게 따뜻한 물로 끓여줄게 알겠어 해방가 봐 진짜 맛있네 아 태양아 야 그럼 나도 먹고 싶다 형 이 인용이야 어? 이 인용은 뭐야? 아 근데 그거 뭐냐? 타는 거야? 이 인용이지? 아 티포 타는 거 아 맞아 어 뭐야 딱딱해? 뭐야 딱딱해? 뭐야 이거? 진짜 모형이야? 필무보다 딱딱하네 모형이야? 아니야 모형이야? 퀘이크? 아니 모형이야? 아니 모형이야? 퀘이크?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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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다 불 붙였는데 초겟니?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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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맛있다 이건 맛있다 이건 맛있다 달아 달아 모르겠어 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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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이가 해달라는 게 생겼어 마이애미 다행히 있었는데 맞아 가자 깜짝이야 마이피스 하나 둘 셋 마 마 이 마 이 이게 뭐야 에 에이 에이 참 어? 미 미 미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갈 거 같아? 에이는 아직 안 끝났다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생각날 때까지 지금 이거 끌고 있는 거 같지? 아니야 나는 이미 생각났어 너희들 모르지 너 나 몰라 너 나 누구야? 하나 둘 하나 둘 미 아직 안 끝났다니까 나 아직 하고 있어 나 누구야? 나 누구야? 아니 나 누구야? 잠시만 나는 영어로 뭐야? 미 미 2 2 죄송해요 펠레지만 케이크로 맛을 못해서 은우 ㅇ 우리 생일 주인공인 finally 생일 축하함 마이로 하자 마이로 하자 1 2 3 마 마 이 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? 네 미 미치겠네 다행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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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그럼 방금 반응이 제일 컸던 현진이가 보내자 하나, 제발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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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우가 먹고 싶어요 이? 이가 썼겠죠? 써! 이게 해 애도 아니고 미 미 미쳤어요 미쳤어요? 미쳤어? 진짜 미쳤어? 여기까지만 하자 묵떡 끝까지 안 할 거야? 그래 여기까지 하자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니누 형 니누 형 니누 형 니누 형 니누 형 니누 형 솔직히 말해 그렇지, 이거 졸아하는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찐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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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 진짜 여기서 안 시켜주면 또 끝나려면 그거 시켰어야지 이거 안 시켰어 맞아, 너 하다가 안 하다가 잠깐 뭐야, 미워 뭐야, 미워 상관없습니다 장난이니까 빨리 해봐 하나, 둘, 셋 마 마이쪼가 생각난다 이 이렇게 벌써 재밌게 없으신다고? 이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많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신지 애 같은 창빈이 형은 좀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미 고마워 미안해 미안하다, 지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제 여기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 오케이, 마지막으로 아, 잠깐만 아, 형, 기대된다 참, 기대된다 아, 나 이제 인터뷰 클래스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기대된다 이거 또 기대된다 오늘 밤에 안 나와 뭐? 아, 깜짝이야 한국 시간 아직 5절 5? 아니, 안 나오지 다 그치 아니, 조용히 해 참, 이런 점 나오지 그치 한국 시간 안 돼 한국 시간 밤에 인터뷰 클래스 하나 더 나오는 거야 9시간 남은 거야 아니, 너 완결 되고 보라니까? 자, 어쨌든 하나, 둘, 셋 마 나 이렇게 부담소리 때문에 쌍이 제일 좋은 거 뭐, 쌍이 이렇게 하는 거냐 이 이 이러면 벌써 망했네 에 에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돼 오 이 미안 오 라이클했다 좋았다 좋아, 잘했어 내가 니네 형 좋은 피니쉬 좋아, 니네 씨 이제 조용히 하잖아, 니네?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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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디디를 하지 마 나들 말하면 지는 거야 아 하지 말라고 뭐가 돼? 뭐가 돼? 뭐가.. 뭐가 돼? 뭐야? 이제는 돼 말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브릴러에 누가 해야 돼? 아 그러네 자 자 자 자 근데 스테이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 조용히 하니까 뭐지? 자 이거 깔아 뭐지? LED 장광판 근데 이거 왜? 뭐야 저거 저거 어떻게 한 거야? 잠깐만 나 이거 와이파이에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제일 잘생긴 사람 소리 질러 소리 질러? 한이가 이걸 안 지낸다고? 뭔 소리야? 나는 제일 잘생긴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급이 다르게 생겼진 않아 그렇지 급이 다르게 생겼지 진짜 다르게 생겼지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너 바나나로 마주왔냐? 나 아무래도 안 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아 마무리 슬슬 마무리 마무리 그러면 마무리 해보자는 현진이가 마무리로 3회차 마무리 마무리 3회차 마무리 3회차 가자 마무리 3회차 가자 진짜 지겹다 시작 마지막으로 부 부 부기하지 않고 말할게요 리 리누 사랑해 사랑해 리는 제자리 네 이렇게 내일 제 생일이고요 네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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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고요 야 이현이한테 바람꽃 3분 주자 야 그래 너도 마무리 3회차 한번 해라 마무리 3회차 한번 해라 마무리 3회차 한번 해라 이현아 아니면 생일 생일로 2회차 가자 생일 오케이 하나 둘 셋 생일 생일이 맞나 싶네요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형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일 어깨? 일 어깨? 일 어깨? 멋있구만 일 어깨? 전 여기까지 나 왜 슬퍼하냐 맞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본 거야? 응 나 근데 슬슬 마무리도 지어볼까요?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? 응 그래 그래? 응 그래 그래? 스테이 그래? 다음 저희 다음 그 하는 무대였거든요 너가? Phoenix? Phoenix Phoenix 맞아요 그 영어 매주 대답했잖아 뭐라고? Phoenix 그 영어 매주 대답했잖아 왜? 정말 잘했다 진짜 형 대박이다 궁금하시나요? 다시 쳐주자 궁금해 띠어를 발음 안 돼가지고 제 한 명이 Phoenix에서 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Phoenix? Phoenix 오케이 여러분 Phoenix에서 뵈요 여러분 Phoenix에서 뵈요 네 재밌어? 너무 재밌어? 너무 재밌어? 너무 재밌어? 너무 재밌어? 정말 재밌다 여러분 이제 쓰는 마무리예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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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무리 진짜 마무리 진짜 마무리 안녕 다음에 또 뵈요 다음에 또 뵈요 그러면 다 같이의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오케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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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으로 이행시 안녕 뭐라는 거야 이행시잖아 안녕으로 이행시 한 거야? 안녕은 영원하다 멋있다 안녕 안녕은 영원하다 안녕 안녕은 영원하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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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닉스에서 뵈요 처음 말 맞히고